사람들 관계에서 항상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떠한 일에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투어 적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저만 비춰져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우울합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우울하다면 당신은 과거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불안하다면 당신은 미래에 살고 있는 것이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평온하다면 당신은 현재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귀함은 천함을 근본으로 하고 높음은 낮음을 근본으로 한다. 주위의 사람들은 화려한데 저만 너무 누추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탐욕보다 큰 재앙은 없다. 현란한 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현란한 소리는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현란한 맛은 사람의 몸을 해치고 사냥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해치고 벗기 어려운 물건은 사람의 올바른 행동을 막는다. 그러므로 성인은 중용을 취할 뿐 결코 화려함을 취하지 않는다. 주변에 잘나가는 사람들만 있어 제 자신이 초라합니다. 재능은 타고난다. 하지만 평생 자신의 재능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재능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지금 당장 도전해보면 알 수 있다. 인생을 바꿀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가장 으뜸다는 처세술은 물의 모양을 본받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물처럼 되어야 한다. 장애물이 없으면 물은 흐른다. 물은 부드럽고 마음대로 흐르기 때문에 물은 무엇보다 필요하고 또 무엇보다도 강하다. 물은 만물의 혜택을 주지만 스스로를 내세우 만물과 다투려 하지 않으며 모두가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사람들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적을 만들지 마라. 남과 다툰다는 것은 손해다. 어떠한 일에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며 굳이 다투어 적을 만들지 말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더라도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실패한 사람도 많다. 스스로는 드러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존재가 밝게 나타나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오름이 드러나며 스스로를 뽐내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봉을 이루고 스스로 자랑하지 않는 까닭에 오히려 그 이름이 오래 기억된다. 성인은 다투지 않는 까닭에 천하가 그와 맞서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하기가 귀찮습니다. 지식은 보물이지만 실천은 그 열쇠다. 가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고 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가깝게 있어도 내가 팔을 벗지 않으면 결코 원하는 것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노자 인생명언